그 분을 위해 도망쳐 보시죠 그 분을 위해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그 분을 위해 도망쳐 보시죠 그 분을 위해 도망쳐 보시죠 그 분을 위해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 보시죠 그 분을 위해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 보시죠 이 정도면 도움이 됐겠죠? 간신히 탈출했다 비록 문을 부수긴 했지만 말이야 저기 아무도 없어요? 저희가 문을 부수고 나왔는데요 고의는 아니었고요 그만 좀 말해 그런데 여긴 어디지? 처음 보는 곳이네 책이랑 어 또 책이 있어 우와 갑자기 왜 그래? 여긴 엄청난 곳이야 바닐라 왕국에서 사용하던 백마법이 총망라되어 있어 세상에 정말로 굉장하다고 이렇게 큰 소툰 처음 봤어 이렇게 많은 물약도 처음이야 저것 좀 봐 어디서도 본 적 없었던 마법책들 엄청 옛날에 쓰여진 거라고 너나 저것 좀 봐라 개크 괴물이 몰려오는 건 안 보이냐?